Q. 다이어트가 어렵더라구요 제가 3월 공연 끝나고 한 달간 진짜 빼보자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동그래진 채로 공연하게 됐는데 다이어트 진짜 어렵더라구요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구요 다음 곡은 이제 최근에 나온 앨범입니다 다음 곡 불러드릴게요 앨범 마음은 너무 많아 멈춰버려 넌 빛이 머물 곳을 잃어버려 잃어버려 어디로 가야할지 나는 모르겠지 나는 모르겠지 아침은 당연하게 밝아올겠지 내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잠에 들 때까지 넌 빛이 머물 곳을 잃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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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냥 집으로 나도 한글자막 by 한효정 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잠에 들 때까지 얼마만큼의 마음들이 멀리도 흩어질지 땐 날 늘었고 바빵을 세웠다도 나는 볼 시간 꼭 해서 나는 그냥 집으로 나는 볼 시간 꼭 해서 마음은 너무 많아 넘쳐버렸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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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